이쪽 무대는 바로. 백상 예술상입니다. 아이고야. 백상 예술 대상 시상식입니다. 백상이요? 백상? 아니, 시상식이에요 뭐. 저희가 거기 가서 한다고요? 백상이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예능인들, 가수 다 오는 되게 큰 무대인데. 우와, 우리 거의 혼자 노래 우리들 앞에서 부를 때도 되게 힘들었는데 거기다 같은 업계 있는 사람들 앞에서 또 그걸 하고. 그러겠네. 배우들 앞에서. 그러니까. 선생님, 괜찮으시겠어요? 저요? 좋은 거지, 좋은 거지. 너무 좋죠. 공정하고 있어요. 공정하고 있어요. 공정하고 있어요. 공정하고 있어요. 꼭 안 하면 하면 할 수 있을까요?